어디 가? 사우나 가요 내 점심은 어쩌고? 반찬 다 차려놨으니까 국만 데워서 먹어요 지금 먹을 거니까 국대 오놓고 나가 가자 은솔아 다녀오겠습니다 점점 더 기고만장이네 은솔아 오늘 방글의 집 놀러 가도 되는지 물어볼래? 왜? 어제 약속 깼잖아 오늘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서 놀라고 가기 싫은데 왜? 은솔인 방글이 싫어? 아빠가 방글이랑 놀지 말랬잖아 그건 아빠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아빠 호락 안 받아도 돼? 오래 놀 것도 아닌데 뭐 조금만 놀다가 엄마랑 사우나 가자 엄마는 우리 은솔이가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는 거 싫어 친구들하고 잘 노는 법도 배워야지 응? 아, 그러지 말고 놀이동산 가자 방글아 싫어, 아빠가 다시는 안 간댔어 어? 아니야 아니야 아빠 괜찮아 아빠 운전 10시간 해도 괜찮아 방글이 기분만 풀린다면 응, 응 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은솔이야 은솔아 죽어? 엄마 응? 은솔이 우리 집에서 놀아도 돼? 돼, 돼, 너무 돼 빨리 오라 그래 어 응, 지금 와도 돼 내가 주소 찍어줄게 신난다 무화과 놀지? 아니, 저렇게 좋을까? 너무 다행이다 응, 은솔아 은솔아 조심해서 들고 방글이 하고 맛있게 먹어 그리고 너무 오래 놀면 실내니까 두 시간만 놀고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여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어 어, 다 왔다 어, 다 왔다 재밌게 놀고 전화해 얼른 들어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응, 반갑다, 은솔아 이거 엄마가 줬는데 오, 고마워 엄마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우리 동생 보여줄게, 은솔아 신나는 어, 다 왔어요 내가 먹고 싶어 너무 맛있게 해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위